나름 뭐야? 관세대 무역도 없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열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한 거 잘 얘기한 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인 이유가 이민을 왜 떠나는가 라는 주제를 한번 그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민을 왜 떠나는 거 같아요? 이민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민을 92년도에 갔으니까 완전 옛날에 갔었잖아요 92년에 이민을 가고 20년 동안 해외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민 갈 때는 이민을 딱 간다 그러면은 평생 못 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이었어요 국제공항이니까 이민 간다니까 친구들이 다 나와서 눈물 콧물 짜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오픈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또 역으로 이민 오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좀 되게 특별했던 거 같아요 타고나신 거죠 소위 금수주 아닌가요? 아니에요 저는 집안인도 제 인식으로의 이민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25년 전 일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연예인 딸이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저학년 때 이민을 간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이민이 떠나는구나 말씀처럼 그랬는데 또 예쁜 친구가 간다니까 되게 서운하고 서럽더라고 나도 가고 싶고 근데 연예인 딸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자 딸이어야지만 간다는 인식이 됐고 또 제가 20년 경험 동안 이민 업무를 하다가 물어보죠 손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 라고 과연 왜 가시는 거니 워낙 뭐 자산도 많고 지금도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가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다양한 이민의 목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한 자녀교육이 아직까지도 우선시 됐고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유학을 보내봤고 그 다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 피로감이 엄청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세상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고객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셀레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깐 이민의 유행이 점점 바뀌고 지경이 많이 바뀌었죠 지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 토종이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백하고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피로? 네 굉장히 부럽게 부러워요 저는 사실 가족 이민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청 이민으로 가게 된 케이스라 사실 돈 짊어지고 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 보여요 있어 아 두러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고났나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민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등지고 간다고 예전에는 생각했잖아요 나라를 네 나라를 등지고 간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내가 살고 싶은 국가를 선정을 하면서 요즘 그래서 한 달 살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가도 초이스하고 내 삶을 거기서도 살지만 한국에서도 왔다 갔다 거주요건이 별로 없는 나라를 골라달라는 고객님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보면 한국이 그만큼 잘 사라진 거예요 편해지고 저는 럭서리가 다른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럭서리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이민이든 아니면 뭔가를 사는 거든 먹는 거든 초이스 할 수 있는 거는 럭서리인 거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희망하는 고객님들은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해요 사업이나 뭐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뭐 글로벌한 자녀교육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되게 넓어서 나는 미국만 고집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저희 교민도 그렇고 이중의 이민수로 따지면 미국이 1위 아닌가요? 이민수로 보면 그렇죠 한 250만 워낙 광범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 숫자로 미국 일본 저희 나라가 나가 있는 게 많죠 미국으로 간 언제부터 간 거예요?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1903년 사탕수수 농장으로 해서 먼저 이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또는 결혼 이민? 네 우리나라가 워낙 그때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사진만 보고 가는 결혼 이민 그 당시 사탕수수 농장 이야기가 나왔을 말씀드리면 멕시코 갈 때 영화 애니깽이라고 했잖아요 아 사실은 이게 계약직 노동 근로자가 가서 했던 이민이 아니라 사실은 노예죠 그거 볼 때 보면 국가에 힘이 없을 때 지금 보면 이민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자발적이 아니고 아까 우리 피터님이 말씀했듯이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단 물론 광고 홍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이민이라는 게 이민이라는 게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민은 왜 갈까요? 지금 이민이라는 게 제가 하기엔 그래요 이민을 왜 가냐? 두 가지밖에 좋던데 싫어서 가면 좋아서 가면 그렇죠 싫어서 가면 불쌍한 거고 좋아서 가면 럭셀이한 거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상당히 단순해가지고 그러네 지금 한국 분들이 이민을 결정하는 건 상당히 후자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시대도 있고 하니까 또 강제적으로 해갖고 한국에 살고 없으니까 다 중국, 러시아가 하고 또 러시아가 때만은 그때 되니까 또 지금 뭐 집단적으로 해갖고 중앙아시아 개발한다고 다 스탈린이 다 쫓아보내지 맞아요 사투리를 피해주세요 사투리 너무 부수해요 그런데 지금도 뭐 시청자분들이 사투리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투리를 들으면 전염된다 표준어를 사용해 주세요 엔디님 쫓아보내지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집단제 이주가 됐든 뭐 개별제 이주가 됐든 또 자이든 타이든 이주라는 것들 형태가 다양하고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위치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면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맞아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언테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직 이민에 대한 꿈은 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하지만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 아마 다 비슷할 거에요 나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이민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 말에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게 이게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외국상 오래 생활하고 외국 출장 반복돼서 다니고 맨날 다녔는데 솔직히 한국이 외국보다 좋거든요 솔직히 환경 맞아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이 안 좋은 부분들이 뭐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 네 자연환경 네 자연환경에 이제 좀 좀 어려움이 막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에 대해서 경쟁이 치여 네 기회는 작은데 사람은 많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한국 보면은 뭐 뭐 마시는 데 되게 많죠 뭐 여행 다니기도 나쁘지 않죠 한국 주위 얼마나 좋은 곳들도 많이 있고 뭐 요새 뭐 대체 친구들 후배들 봐도 뭐 해외여행 안 갔다고 한국인들이 없어요 다 다녀봤고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많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게 뭐죠 그게 뭘까 그게 그래서 요새는 오일도 있고 하면 속된 말로 한국은 돈 많이 쓰면 살기 좋은데 가장 좋은데 그거는 맞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살기 좋은 택배 그쵸 말씀대로 두 분 말씀대로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가장 편한 퀵 서비스 ICT 강국이에요 제달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반문화도 잘 되는 나라가 여러 곳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쵸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문을 클로징하고 뭐 한국 물건들이 명품도 더 좋은 게 디자인 여자 입장에서 근데 저는 한 엄마의 학부용으로서 제가 대치동에 잠깐 학우열 때문에 저도 살아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경쟁사회에요 그냥 학원을 보내기 위한 그 과외를 시켰어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 엄마였는데 해보니까 돈보다 그 에너지가 너무 소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좀 글로벌하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엄마가 만약에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저는 달라졌어요 제 인식이 저희 아들이 굳이 외국인을 데리고 와도 뭐 예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 다 공통 쟁점이 있는데 글로벌한 자녀교육 미세먼지 은퇴에 대한 근데 제가 볼 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가 아닌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중복된 얘기지만 그 나라 적합한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거죠 어떤 구애받지 않고 예전에는 뭔가 도망가는 느낌이었잖아요 도피 지금은 찾아가는 느낌인거지 맞아 그게 되게 큰 차이인거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되는게 대원티가 나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하듯이 드림하고 또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지만 지금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가는 사람 없을거에요 없어요 오늘도 실생활 다 알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내 인생의 플랜을 짰을 때 어떤게 내가 좋을까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게 내한테 유익할까 아니면 잠시라도 한번 나가서 그런 기회를 한번 누려볼까 아마 그런 이제 선택의 문제게끔 또 맞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내가 사는 곳이 한국이라서 잘 사는게 아니라 어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활동 영역 범위를 초이스하고 영역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사는게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이유인거 같기도 해요 Vi화 내언 내언 윤 Jo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